그곳은 성주가 영웅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오케이 선택! 아잇! 아잇! 아니 제가 잡았으니까 이거 풀은 순간 빨리 픽해요 예 알겠죠? 풀게요 풀었어요 빨리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됐어 됐어 솔저 자 솔저 플레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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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베이비 하하하하 지표를 남겼다 이렇게 하는거죠 솔저가 야 나 이제 뻘찜 뭐하는거니? 우와 쟤 뭐야 bakalım 네? 리퍼 쏘지 말라구요? 네에에에에에에에INK 에우면은 엑트이 홍 último상황에 죽일 수 있어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얘네 침 뱉어 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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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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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나온다 여기 나한테 침 좀 뱉지마 더러워 아나 진짜 아까 침 좀 뱉지마 아 침 좀 뱉지마 아 아 폭탄 왼쪽 왼쪽 네 잡았어요 오른쪽 폭탄 오케 나 잡고 야 로드오거 로드오거 내가 언제 또 25바로 놓쳤어요 로드오그 잡고 아 나 죽었다 이제 메르신 나올 차례죠 로드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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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조아 아 왜 뭐 아, 얘도 나왔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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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젠장 영웅들은 몰랐지만 정켄슈타인 박사에겐 또다른 동료가 있었네 마라씨 내 시종은 죽지않아 오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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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메르쉬이 어딨어 젠장 정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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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시가 엘 힐 줘요? 메르시가 힐을 줘요 애들한테? 살려줘요? 메르시 어딨어? 아 메르시 어딨냐고 아 죽였어요? 아 나 몇번을 죽는거야 돼지 잡고 나이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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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 거리를 떨어뜨렸어 성벽을 타고 미아리친 그의 마지막 웃음소리는 말해줄어 업적달성 전투가 끝났음 그리고 이제 성은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고수만 깨면 되네 아우 고수 너무 어려워 고수는 그럼 으아 으아 저기놀 으아 으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